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경 선생님입니다. 네 오늘은 이제 역함수하고 로그에 관한 연습문제 같이 한번 봐 볼건데요. 꼭 풀어 보셨죠? 얘네들이 아마 내용을 봤을 때보다는 조금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한번 그래도 차근차근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. 1번을 또 보시면 fx의 값이 x5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x란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바로 무엇이냐면요. f 역함수의 3의 값을 구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f의 f 역함수의 3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 구해보자고요.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도 배웠기 때문에 f의 역함수의 f 미분의 미분한 거에 역함수의 3의 값 이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자고요. 상관없잖아요. 쉬우니까. 그럼 이거를 한번 아니면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? 얘네 한번 이거 또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이거 한번 봐 볼게요. 뭐냐면요. 첫 번째 거 1번은 f 역함수의 3을 구하고 싶대요. f 역함수의 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에다가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? 그 값이 모르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a라는 값으로 대입할 겁니다. 그럼 걔네들은 역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. f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3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f에다가 a를 대입하면요. a의 5제곱하고요. 플러스 a의 3제곱하고요. 플러스 a의 값이 뭐가 되죠? 3이기 때문에요. 우리가 쉽게 거기는 a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? 1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는 이 답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거는 이게 있어요. 두 번째 것은 f의 역함수의 3의 값을 집어넣은 건데 이 값은 f에다가 f 역함수의 3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우리 캔슬레이션 그 이퀘에이션 있죠. 소과 법칙에 두 개 지워서 3 써도 되는데 1을 집어넣어서 그냥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이라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. 소과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우리 이미 구했으니까 넣어서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원래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. f'에 f 역함수의 3이라는 것도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은 얘를 미분시키면 이제 5x의 4제곱이죠. 5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에 여기 있는 값이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1을 대입하면 그 값은 5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은 9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아싸이 네 번째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. 우리 한번 이제 신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. 어떤 거냐면 f의 역함수에 관해서 3 있죠. 이거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. 그럼 얘 역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썼죠. 본래 함수를 미분한 것뿐에 1이라고 썼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뭐였냐면요. 이거에 관한 함수값이었으니까 f 역함수의 3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. 맞죠? 맞죠? 우리가 f 역함수의 3의 값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냐면 거기 있는 값이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뭐가 똑같냐면 f'의 1의 값분의 1하고 똑같거든요. f'의 1의 값이 우리가 이미 9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그 역함수의 미분법에서에는 9분의 1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사실 두 개지만 이 나머지 세 번째, 네 번째도 문제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1번 문제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합시다.